와아~~ 맛있겠다~~ 이것도 먹는건가? 헉! 먹는거야! 음~! 아! 혼자 먹기 심심한데? 오리온 어딨지? 오리온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어? 누나다! 영상통화네? 여보세요? 야! 오리온! 어디냐? 나 지금 태권도 가고 있는데? 이거 봐라~~ 오~~ 어 뭐야? 대박! 멀티저스야? 어! 멀티저스 민수 심지어 빙수? 우와! 나도 먹고싶다! 빙수야? 하나 더? 멀티저스, 빙수 누나가 이제 이 초콜릿을 뿌려볼게 누나가 이제 이 초콜릿을 뿌려볼게 오~~ 뭐야 초콜릿까지 뿌려?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부럽다 자 다 뿌렸지?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게 음~~ 음~~ 맛있다! 아 약올리냐? 먹어볼게용 음~~ 아 더 약올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까지 얹어지니까 절묘한 조화가 음~~ 너무 맛있네요 아~~ 이제는 이 몰티저스와 함께 먹어볼게용 몰티저스랑 음~~ 아십시오 아 그렇죠 спользassung 다시 집에갈까Em 몰티저스 안에 있는 쿠키 씹히는 맛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기 위에 있는 초코과자를 오와 오오오오오 או 호오오 대박 쓰쓰 먹어볼게용 앙 아이 나 집에 간다 남겨놔라 뭐야 끊었어? 아 심심한데 여보세요 백설아 뭐야? 왜 영상통화야? 나 지금 멀티적스 빙수 먹고있어 빵 뭐야?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지? 이거 엄청 맛있어 우와 몰티저스 빙수 여기 초코과자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좋겠다 난 다이어트중인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 진짜 맛있겠다 오독오독 과자가 씹히는데 우와 이 초코맛이랑 빙수의 조합 꿀조합 나 지금 너네집 가도 돼? 음 너무 맛있어 우리집? 그래 왕 지금 갈게 음 그럼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지? 뭐냐? 갑자기 영상통화냐? 이거 봐라 오? 뭐야? 몰티저스 빙수 몰티저스 빙수? 나 그거 진짜 사먹고 싶었는데 너가 사먹기 전에 내가 맛평가를 미리 해줄게 아 보나마나 맛있지 뭐 말해 뭐해 룰루 두비두비 야 너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했냐? 너가 돈을 주고 사먹기 전에 이 꿀조합은 미리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귀한 정보를 너한테 미리 공유할게 꿀조합? 뭔데? 짜잔 나와라 만능 초코우유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초코우유를 사르르 부어줍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는 진짜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이잖아 잘 줘서 한입 푸르르르 이게 뭔가 초코우유랑 몰티저스랑 초코 과자랑 하면 뭔가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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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었다? 빙수 그렇죠 빙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꿀조합인 거야 빙수가 맛있다 야 그만 약올리고 끊어 엄마 맛있겠다 끊어버렸네 멀티저스 몰티저스 몰티저스 빙수 어 뭐야 다 끝났어 벌써? 빙수야 소라 누나 어 몰티저스 뭐야 없어? 아 미안 내가 다 먹었어 학원 앞까지 갔다가 달려왔는데 그럼 우리 치킨 시켜먹을까? 오 치킨 치킨 좋아 오 치킨 좋지요 하늘의 달처럼 술도 은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감사합니다.